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거 난 몰라 미쳤어 끝났어 진짜 추정기다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보이지 콩나물 맛은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갓쟁이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오빠는 투집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시려인 난 시려인 내 편지 나 몰래 보는 건 난 시려 명시자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엉벙땡 하고 오빠는 핑계쟁이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투집쟁이야 야 대박이다 아 매력 터진다 야 오빠는 추정되냐 뭐 오빠는 모주꾼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밤늦게 술 취우는 건 난 몰라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오빠는 짜증쟁이 오빠는 모주쟁이 오빠는 대포쟁이야 아하하하 아하하하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